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빨리 안 보내주지? 뭐요? 오프닝 휴하님이 음악 징장 징장 했잖아 빨리 보내줘 보내줬잖아 아아 이거 넣는 거야 그거까지 다 해서 보내달라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음악을 어떻게 해? 어떻게 만들어? 나는 악기도 다를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난 음악적으로 잼뱅인데 탬버린 이런 건 칠 수 있지 않나? 그걸 친다고 할 수 있나? 그냥 흔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기술이 있더라고 왜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들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하는데 옆에서 트랭글 들고 땡 땡 친 사람 있잖아 심벌지 그러니까 심벌 그건 좀 한 번 쟁 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하는데 한 다섯 번 치고 월급은 똑같나? 그러게 근데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걸 다 할 줄 아는데 또 그럴 때는 그것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오늘은 무슨 시간입니까? 니 뽕이다 시간이죠?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 저희가 만들었잖아 니 뽕이다? 네 시간입니다 일본의 최신 또는 해묵은 트렌드와 소식 그리고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항상 JP뉴스에서 가져오지요 대부분 항상 100%는 아니고 대부분을 가져오죠 근데 오늘 첫 소식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어디서 들고 왔습니까? 오늘은 여기저기서 갖고 왔는데 첫 소식만 첫 소식만요? 이번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은 JP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첫 소식은 뭐냐면 일본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 나섰다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게요 뉴스 링크라도 보내줘 봐야지 알지 내가 진행이니까 내 마음이구나 그렇지 일본 정부가 5년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일 거래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 나섰대요 링크를 보내주세요 저는 이 뉴스의 날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 최근이야 이게 2016년 2월 9일 그래요? 최근이구나 MBC랑 SBS 기사인데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이죠 기업이 고용을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파견이라든지 이런 거 범인도 좀 늘려주고 지금 노동오법 국회 안 통과시켜준다고 징징거리잖아요 간판과 현수막으로 정당들이 싸우고 있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울면서 지금 발목 잡고 있다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서 노동오법 거기다가 또 많죠 원샷법이라든지 이런 거 많았는데 빨리 통과 안 시켜주니까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울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오법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여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게 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일본 내수가 살아나면서 사람을 구하지 않던 업계가 구인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파트타임 파견직 구인 수요가 늘면서 재작년 기준에서 비정규직이 40%를 돌파해야 돼요 일본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주제죠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더 힘을 쏟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네요 이게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내수 진작 내수가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일본 노동조합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0%는 생활고 때문에 식사를 줄인 적이 있는 걸로 지켜됐어요 20%나요 내년 4월 소비세 추가 인상까지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2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개선 없인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들이 아베 총리가 이런 경제를 구상하고 있대요 1억 총활약 사회 플랜 이거는 아베가 하기로 해서 가정주부들한테도 일자리를 주겠다 이러면서 사실 효과를 보고 있긴 하죠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개정된 일본 파트타임 노동법이요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직무, 전금 및 배치 전환 유무, 이동 범위 등 인재 활용 정도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면 임금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정규,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둘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기업 측이 밝혀야 된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법정 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어서 제도 정책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차도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동일 임금을 제공한다면 차이점은 어디서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비정규직의 월급을 시급이나 월급을 임금 수준을 정규직하고 똑같이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규직은 조금 내리고 비정규직은 올리고 여기서 접점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 측 기업 측의 반발과 또 임금 삽감을 우려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기업이 생각나는데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임금 차이를 안 둔다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전부 다 임금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약간 생각이 나네요 그건 꼼수죠 또 아베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이 정규직이 좀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법제화에 나서는 이유가 내수 진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올라가면 정규직의 임금이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느 접점 전체 차원에서는 임금 상승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이래 경기 침체래 그래서 오바마도 올리자 최저임금을 올리자 아베조차도 올리자 구급한데 우파 정책 선봉자인데도 올리자 하긴 버니 샌더스도 이번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자고 해서 한국의 사람들도 지금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올리는데 좀 현실 얼마였지 얼마 올리자 이랬고 그런데 샌더스는 더 크게 올리자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가 최저 시급 만원 했는데 참 목소리가 작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려는 방향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노동법을 살펴보면 좀 더 사람을 자르기 쉬운 좀 더 비정규직을 오래가게 만드는 법으로 바뀌겠지요 그리고 비정규직화 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되게 초조한 게 시사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본에서 관계된 걸 마선이 들고 오셨으니까 이럴 때는 또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일본조차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체적인 임금 상승에 노력하고 있다 친일파인 이렇게 대놓고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되나 친일파의 거두 친일파의 상징 다까끼마사오 일본 육사 출신 만두군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이러면서 친일을 미화하려는 세력에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일본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왜 엄한 건 따라하면서 이런 건 따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일본이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오락실에 가서도 제가 어릴 때 10살 때 갔을 때도 100엔이었고 또 10년 돼 갔을 때도 100엔이었고 기본적인 물가들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사오님이 뉴스를 가져오셔서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도쿄 시내 이탈리아 레스토랑 문앞에는 9인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라면서 시급 1100엔이라고 돼 있네요 보통 제가 2005년도였나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동경은 보통 한 1000엔 그 다음에 지방은 한 800엔 900엔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올린다고 일본 전체적으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해도 사람이 잘 안 온다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브나엠이 온 거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본인이 준비를 해와야지 뉴스를 막기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행여나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경제 문제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을 갖춰오면 되는 거지 공부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동일임금 반대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원칙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쪽으로 가면서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 이 불황 세계적인 경기 불황 맞아서 그리고 오바마도 그랬고 많은 유럽이나 대충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 나면 그러면 뭔가 지금 다들 저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참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트윗에서 어떤 분이 되게 인상 깊은 짧은 한 줄을 쓰셨어요 그게 왜 나는 RT가 리트윗이 한 천만 개 되지 않는지 궁금한데 RT가 조금씩 되고는 있는데 빵 터지지는 않았어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물개 박수를 쳐드립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거북이 등껍질을 태워서 점을 쳐서 나라를 다스려도 이거보단 낫겠네 이렇게 쓰셨는데 전문성을 가지려면 미리 링크를 줘서 같이 공부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 아니 우리가 많이 이거 읽어주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 왜 우리 마이넘버 얘기할 때도 이거 속사정을 보면 일본 정부에서 뭔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방편이 가장 큰 속사정이다 라듯이 여기에도 속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 던져놓잖아 니린이들이 다 알아서 잔난청을 한단 말이야 설명충들이 붙어가지고 마사옹 죽돌림 이건 이런 의미가 있고 그거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나한테 미리 링크를 주든지 그러면 조사라도 해올 거 아니야 여기에 깊은 속사정과 일본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네가 무슨 장하순 교수야? 이런 거는 우리가 조사한다고 해서 그 깊이를 따라갈 수는 없어 경제 문제는 그냥 냅둬야 돼 냅둬야 돼? 이 정도 툭 던져놓으면 경제 덕후들이 달래어들어가지고 또 잘난 척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그걸 소개하기만 하면 욕심을 내지 마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주제에 딱 맞는 뉴스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JP뉴스인데요 우리 멋대로 자매 결연을 맺은 JP뉴스에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성 아이돌 그룹 공연장에서 남성 광팬들이 하반신을 노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 기사 첫 줄이 되게 재밌어요 이지호 기자께서 쓰신 기사인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콘서트 현장에서 발생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근데 이 기사 읽으면서 뭐 또 굳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까지 되겠어 근데 일본 스포츠 신문인 스포니찌에서 기사와 했는데요 제팬 아이돌 슈퍼라이브 2016 그래서 일부 남성 팬이 바지를 내리고 하반신을 노출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이에요 마네키 게차라는 그룹이 무대에 섰을 때 관중석에 있던 몇 명의 남성 팬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하반신을 그대로 드러낸 거 깜짝 놀랐겠다 물론 그때까지 흥분한 일부 남성 팬들이 웃옷을 벗어던져서 상체가 알몸이 된 이가 있긴 했지만 설마 바지깔이 내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 근데 저는 궁금해요 하반신을 노출했다는 것이 그냥 바지를 내렸어 거기에 팬티가 있잖아 그러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무릎 파기나 이것도 하반신이잖아 그건지 아니면 실바람인지 그게 모르겠네 기사의 뉘앙스로 보면 다 벗은 것 같은데요 실바람 그럼 팬티 차림이 아니겠죠 하반신 노출 경악 수준이니까 아니 근데 또 언론 특유의 호들갑일 수도 있잖아요 팬티는 입은 채였는데 경악 그래서 마내기 캐차 이 멤버들이 굉장히 당혹해 했대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황망하게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이들은 모두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다 벗었겠네요 충격받기로는 현장에 있던 다른 일반 팬들도 마찬가지 이 같은 사실이 삽시간에 SNS로 퍼져나가서 이제는 공론화되기 대체적인 반응은 이 같은 변태 관객은 아예 콘서트장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구별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파문이 커지자 마네키 캐차 소속사의 고타니 마모로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에게 사과를 했대요 일부 팬들의 행위에 불쾌하셨던 관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알봄이 되거나 하반신을 노출하고 그리고 현장 정리요원의 재질을 무시하고 무대 위로 올라오거나 가수의 가면에 콩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신 분들은 향후 당사 소속 가수들의 라이브나 모든 이벤트 행사에 출입을 거절합니다 무슨 귀신도 아니고 왜 콩을 던지셨대 귀신 쫓을 때는 일본에서는 콩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주잔 같은 데다가 소금 그리고 팥 있죠 팥 그거를 문 뒤나 아래에 이렇게 놓습니다 소주잔에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꼭 소주잔이 아니라 소주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나 붉은 팥 있죠 그걸 놓는데 어디다 담아서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량을 어디서 담을 데가 적당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소주잔을 이용하죠 하긴 붉은 색을 귀신이 싫어한다고 하죠 소금도 싫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 공연은 아이돌 그룹 20쌍 20팀이죠 출연한 무대였고 아이돌인 만큼 압도적으로 남성 팬들이 많았는데 이 같은 일부 남성 팬들의 돌출 행위에 대해서 이건 민폐 행위를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 콘서트장 출입금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엄연한 선범죄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메이와쿠였네요 뭐? 별거 아니야? 아니 나쁘지 나 지금 나 지금 휘청한 거 봤어?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죠 큰일이죠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미친놋들 본인 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걸 다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 중에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게 뭐야? 왕자지 아니 아니요 중학교 때고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이 친구들이 길 가다가 바지를 벗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주위에 또라이들이 많네 무슨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왕자지 이러질 않나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친구들 이름도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이름이 특이해서 얘기해 괜찮아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김종머였는데 김종머 네 뭐였는데 길을 그냥 멀쩡하게 걷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려요 그리고 이 쇼윈도 있잖아요 옷집 같은 데 가서 찰싹 달라붙어서 옷을 벗고 이렇게 막 부비부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보면 같은 조 내에서 남자 여자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는 남녀 합반이니까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도 기억이 저도 충격을 봐서 생생한데 같이 이런 거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그랬어요 한 명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진짜 뜬금없이 바지를 내리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일어서서 그러면서 막 애들이 당황해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선생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는 방과 후에 집에 모여서 그랬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친구들 중에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니네는 방과 후에 친구들이 모여서 식물에 대해 연구하는 스타디 이런 걸 따로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도 맨날 피구하고 놀았는데 같은 조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숙제한다고 같이 모였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심심하면 바지를 내렸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되게 부끄러웠죠 근데 그게 본능인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은 안 내리겠죠 지금은 나이가 됐으니까 아니 지금은 바바리맨으로 이제 성장해서 어엿한 바바리맨이 됐을 수도 있지 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욕구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패티 씨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그때 다 얘기했었잖아 팔꿈치에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형은 등에 있잖아 아니야 난 등에 없어 왜 자기 동생한테 한 시간 동안 등 맞춰달라고 했다며 눈썹도 만지고 근데 그건 이제 터치고 나는 발 패티 씨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발이 좋습니까? 여자 발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신기하더라 나는 우리 마누라 왼쪽 발 오른쪽 발에 다 이름을 지어놨어 근데 5만 가지 패티 씨가 다 있단 말이야 세상에는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 김종머 뜬금없이 길을 가다가 바지를 내리고 쇼인도에 비비면서 좋아하는 애들이 지금 잘 성장해서 어엿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바바리맨으로 하나의 바바리맨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구나 우리 제주 지검장도 로션 바르고 흔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게 너희 친구들도 어엿하게 성장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모르죠 또 변호사나 검사가 돼 있을지도 형이 발 패티 씨가 있구나 안 돼요 그러면? 새로만 너는 뭐 있니? 저도 발, 남자 발이 되게 예쁜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손끝이요 손끝? 손톱이 되게 바싹 가껴가지고 저한테 그 손끝이 이렇게 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형이 내 발 보면 왠지 기분 나쁠 거 같아 아니 난 예쁜 발을 좋아해 아 그래? 내 발도 나쁘지 않은데? 히토린 발 되게 뽀샤시하고 예쁘던데? 아 그래?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냥 더러운 발인데 형 취향은 아닌가 보다 다행이다 사람들이 막 발 사진 보내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싫은데? 너 발 찍어 보내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의 반성에 효노 한 색깔 시간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발 사진이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또 발 사진이네요 우리 니린이들 너무 보이지 않냐? 빤히 보이지 않냐? 저도 마사원이랑 있으면서 형이 발 패티 씨가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 아 잠깐만 이 뉴스 이렇게 바지를 내렸다 아이돌 무대 공연 앞에서 이것을 이렇게 웃고 즐기고 그냥 넘어갈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맥락의 의미를 찾아야죠 네 찾아주세요 폭발한 거죠 폭발하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무슨 사회적으로 비정규직들이 생활고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힘든 거야 힘들다 보니까 맞을 내린 거지 해방감 엄한 곳에서 터진 거지 풍선효과라고 그래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터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또라이들이 요새 많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동학대 뭐가 막 사회에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자꾸 터지는 거예요 좀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 카타르시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도피 미쳐버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되게 수준이 낮은 거긴 하지만 이제 저도 과가 그쪽 전공이다 보니 제가 대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썼던 레포트가 일본에는 왜 변태가 많은가였어요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당연히 뭐 대학교랑 선생님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방금 전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사회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써야 되고 폐를 끼치면 안 되고 폐를 끼치면 안 되고 그런 스트레스들 또 예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화장실이 넓은 이유와 같이 연결돼서 자기 개인만의 그런 걸 많이 바라고 이러니까 그런 게 터져서 변태가 많은 게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때는 A를 받았었는데 마사오님을 보니까 딱히 일본이 그런 건 아니네 한국도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꼭 한국만의 또라이 일본만의 또라이 미국만의 또라이는 없어요 다 걔들은 어딜 갖다 놔도 그냥 또라이 또라이 일정량의 법칙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마사오가 있는 만큼 일본에도 마사오가 있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용납도 관용도 홍세화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들여왔던 똘레랑스 그거에 따르면 한국의 마사오와 일본의 마사오가 똑같은 마사오인데 그 사회에 허용되고 관용되는 그 수위는 다르죠 일본의 마사오가 훨씬 더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받쳐줄 환경이 훨씬 더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환경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사회적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다음 기사입니다 성진국 일본 게임에서 지면 AV 배우가 입던 팬티 선물 네 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이벤트인가 네 이게 제가 이제 트윗으로 제보받은 기사인데 오 예 이것도 JP 뉴스입니까 아니에요 데일리 게임이라는 데서 네 일본에서 열린 월드 오브 탱크 프로모션 매치에서 네 AV 배우가 입고 있던 속옷을 패배팀에게 선물하는 패배팀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칙인가 그러니까 아니요 벌칙이 아니라 더러워서 일본의 한 PC 벤더가 네 일본 아키아바라 e스포츠 스퀘어에서 개최한 프로모션 이벤트 매치에서 네 AV 배우가 사회를 맡은 거예요 음 게임 이벤트였는데 어 어 만화 사쿠라가 사회를 맡았는데 유명한 사람입니까 네 음 근데 진 팀에게 네 자기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서 선물로 줬어요 음 이긴 팀은 도대체 뭘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전에 기획된 걸로 보이는데 네 만화 사쿠라는 진 팀에게 위로를 하고 싶다 음 음 그래서 자신의 속옷을 선물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음 그래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치마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팬티를 보여줘요 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팬티를 벗어요 어 직접 그래갖고 그 팀에게 직접 줘요 사인해가지고 음 그 자리에서 인증해서 음 그러니까 뭐 뒤에 무대를 돌아가서 벗고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반응으로 승리팀은 의문의 일패 팬티는 패배팀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승리팀이 의문의 일패 민오르님 같은 분이시겠다 역시 성진국 일본이다 일부러 진 걸까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퍼포먼스는 현장에서 네 관객과 선수 앞에서 속옷을 탁 차라는 모습까지 중계를 그대로 해서 헐 전체 이용가 게임에 방송해서 이래도 되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 그게 뭐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 자체가 네 전체 이용가 아 맞다 그 게임 광고 많이 하던데 전체 이용가인데 그러니 당연히 그 게임 이벤트도 전체 이용가죠 그런데 거기 행사에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했는지 제가 볼 때는 돌발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AV 배우가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이 팬티 벗어서 이거 하는 것도 자기 경지 활동이란 말이에요 뭐 뭐 AV 배우한테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인해갖고 진공포장해갖고 팔면 경매를 내놓거나 팔면 판매가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어떤 소속사 허락도 없이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쪽 업계를 좀 아는 저로서는 그러면 이게 기획됐단 말이에요 사전에 AV 배우를 이런 게임 이벤트에 사회를 보게 MC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팬서비스를 준비했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여서 흥행이나 이런 걸 위해서 겠지만 또는 화제성 이벤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그걸 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논란을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과도한 흥행과 홍보 욕심에 전체 이용과 이벤트에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했었나요 일본에 제일 처음에 가면 다들 호기심에 성인샵에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인샵의 규모랄까 그 카테고리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처음에 가면 놀랄 텐데 제가 처음 가서 놀랐던 거는 뭐 DVD도 많고 옷도 많고 이런데 한 3층쯤을 가니까 팬티나 스타킹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비닐봉지 같은 데 파는데 진공팩이야 그게 아 그래요? 아 사봤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막 사진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반의 반박자 지금 신 거 티 낫니? 진짜 샀어 그거를? 아니 티 낫냐 뭐 티 낫어 그래서 그거를 팔더라고요 아니 이게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는 법에 안 걸리나? 그거를 그냥 대놓고 팔더라고요 그거를 먹으면 위생상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식품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어느 나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뭐 끓여서 먹는다 국물을 마신다 이러면 당연히 걸리겠지만 그 식품위생관리법 관하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먹는 목적으로 팔지는 팔거나 사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그거는 이제 위생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파는 거 자체가 되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사는 놈이 있으니 팔겠죠 사는 분들이 있으니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팔죠 그리고 또 그거를 만약에 판다고 해도 형이 입다가 팔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입고 사진을 찍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사이트에 다 올려놓고 사인을 직접 하죠 그거 입고 그 과정을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직접 그러니까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않고 그 영상 관련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속옷을 입었다 벗고 거기 사인하고 포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냥 입었다 그냥 오래 한 3일 4일 입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 입어 그리고 입었다 사진 찍고 웃으면서 V자 하고 사진 찍고 벗어서 사인해 그리고 포장해 그게 뭐라고 그걸 사기를 쳐요 그럼 형이 입었던 팬티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원하면 경매에 붙여서 구매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논란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어도 그냥 무관심한 이게 지금 일본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기사로 하고 넘어가지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체 이용가가 아닌 그냥 일반 이벤트 성인 입장 성인들만 티켓을 구매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이벤트였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화제가 될 거예요 엄청 큰 화제가 되겠죠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들으니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좀 있어 개인적으로 넌 아까 샤벨 갔는데 속옷을 포장해서 파는 걸 충격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일본에 그런 샤벨 갔다가 투명한 비닐 옷을 파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주 쉽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투명한 비닐 옷이니까 그냥 비치는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겉에만 비닐 옷을 입으면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흥분되지 물론 패티시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만 비닐 투명한 옷을 입혀놓으면 더 흥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옷인가 알고 봤더니 그게 똥이 안 묻으려고 아 예 똥이 안 묻으려고 아 그러니까 똥을 싸서 네 몸에 바르고 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샀습니까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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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일은 없죠 사봤으니까 아니 그냥 봤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럼 그렇지 그냥 단지 비치는 투명한 비닐 옷이라고 해서 팔지는 않는구나 나는 방금 전에 형이 그 말에서 그냥 그런 걸로 상상을 했었는데 왜 무슨 옷을 먹는다던가 그 옷을 뭐 사탕으로 만들었다던가 그렇게 상상했는데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위생상 입는 옷이죠 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뒷처리가 쉬우니까 뭔가 이렇게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오는 피가 안 튀기게 하려고 입는 그런 옷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똥이 안 튀기게 하려고 하긴 저번에 마선이 말씀하셨는데 뭐 로브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막 배설물들이 많아서 되게 알바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있잖아요 참 세상의 취미는 다양하네요 그렇죠 우린 다 그런 거 보듬고 가야 됩니다 아 보듬고 가야 됩니까 네 그런 걸 색안경을 끼고 비방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내 몸에 내가 똥을 붙인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마선이 취향 존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전혀 뭐 다른 느낌의 기사들이 그리고 아이돌 공연에 바지를 내린 일본의 극성 팬들 남성 팬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벤트 사회를 보던 AV 배구가 즉석에서 팬티를 벗어서 진 팀에게 선물로 위로 선물로 주므로써 이긴 팀에게 의문의 일패를 안겼다 이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화제가 됐었죠 안젤리나 졸리랑 브래드 피트였나 같이 시사회인가 아니면 무대인사회인가 갔었는데 그쪽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그 공기를 병에 담아서 인증을 해서 팔아서 그게 실제로 가격이 꽤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됐던 건 기억이 나네요 그 공기까지도 뭔가 팔아서 돈이 된다는 뭔 또라이 같은 짓이야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똑같은 거죠 뭐 팬티를 사거나 공기를 사거나 다른가 다르지 아니 안젤리나 졸리하고 브래드 피트하고 서 있었는데 그 주변에 흐르던 공기 예 뭔 또라이 같아 진짜 그게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니 팬티는 입에 대고 뭘 입에 대 킁킁 냄새도 맡고 병 걸려 냄새도 맡고 안 걸려 병 걸려 안 걸려 오케이 그럼 입에는 안 대고 머리에 쓰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병 안 걸릴 거야 두피염 이런 거 네 어쨌든 그거 그렇게 하다니느니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잡는 게 더 더럽겠다 하긴 그런 식으로 했으면 민호로님은 벌써 죽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민호로님 제가 민호로님한테 내가 전 너무 그런 식으로 봤네요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을지언제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요 아 그래요 근데 소녀같으신 분인데 사실 근데 킁킁대거나 머리에 쓰거나 이러므로서 그 상상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꽂히는 거야 집중해서 그 채화하는 거지 아 그녀의 팬티를 내가 머리에 쓰고 입에 밑맞추고 냄새를 맡고 이러면서 일체화하는 거지 그러면서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데 머리에 쓰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공기가 도저히 이해가 와 남의 영역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요 그 사실은 무대 밑에서 바지를 내리는 애들 취향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자 그렇죠 이렇게 좋은 방송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송 자화자찬하고 있어 팬티슨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다 됐네 야 근데 시간 남아있어 이것도 왠지 또 다른 얘기하고 싶다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최대의 맥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5분 썼으니까 10분 남은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네? 부작용이요? 시가를 칼같이 자르는 네 이러다 보니까 내용은 둘째치고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조급해죠 네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누군가가 감시하는 느낌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껌짝짝 씹으면서 어디 해봐 막 되게 신경 쓰여서 못하잖아 우리도 모르게 새롬이한테 컨트롤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조련당하고 있는 거 그러게요 우리가 낸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됐지? 근데 어쨌든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맞췄네 그러게요 시간도 남은 게 뭐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실바람도 아니 무슨 나 되게 마음에 들어 실바람 싫어 왜왜왜 실바람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 그냥 니 이기지 않아 니 실바람 실바람이 뭐야 그래도 어휴 우리 실바람이 기백이 안 느껴지잖아 기합이랄까 애초에 처음에는 이름 왜 짓냐고 하잖아 아니야 이제는 굉장히 기백이 있는 아니 이왕 지을 거면은 기백이 지냐면 왜 쇼군이라 그러지 그건 좀 이상하다 쇼군 장군 그건 존스럽잖아 그래? 난 실바람 강추 투표로 하고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형 이름도 지어 난 빅터 있잖아 그럼 왼쪽 오른쪽 따로 지어 부라를 이름을 지어 왜 내면 맨날 나만 그래 아니 고한의 이름 짓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 그래 그건 안 짓습니까? 그렇죠 비터맛 딱 실바람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데 아이 실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실바람도 불어와 하여튼 그건 싫어요 딴 이번에는 없어요 아 실바람 말고 또 뭐가 있었지 되게 많았죠 마사오 그건 아니다 그나마 마사오가 제일 나은데 막 방사도 열받으면 막 때려 막 막 잘라 막 마사오에 딱지가 앉았어요 아 뭐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립봉이다 네 일본의 최신 네 혹은 해묵은 이슈나 트렌드를 가져왔는데 네 일본에서는 사회자가 패배한 팀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팬티를 벗어주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깊은 깊이 있는 네 깊이는 없었지 솔직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네 많은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뭔가요? 다음 시간은 곤나간지 곤나간지를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니네 의견을 내 의견이냐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내 일이라고 그런 거 당당하게 얘기하지 마 부끄러워해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거는 조금 뭔가 정리하기 힘든데 곤나간지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 저도 이거 하면서 일본어 지금 선생하는 저희 과 동기들 그리고 일본인 형들 지금 한국에 계신 일본인 또 새로 사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저도 되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모아서 누가 질문했는지도 옆에 명시하고 해서 이거를 모아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면 아브나인 이용고 곤나칸지라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내면 니네 살 거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가 돼서 내고 싶어요 팔려야 문제지 용의자 X의 헌신은 많이 팔렸어요? 범인은 이 안에 없다요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찬 그리고 주짐 메인?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해에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정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오늘 2세 찍습니다 그렇죠 그럼 2세 이제 더 나가면 또 200 버는 거야? 그렇죠 1세는 이거는 부모님 드려야죠 왜? 그냥 뭐 부모님이 네 책 내는데 한 게 뭐 있다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왠지 부모님한테 별로 해드린 게 없는데 자기 자식이 책을 내서 그 인쇄를 드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인쇄를 드리지 말고 책을 한 권씩 드려 아 그리고 책은 드렸지 당연히 그럼 됐어 그럼 그 200은 양꼬치를 해서 먹자 양꼬치 내가 맨날 사잖아 형은 내가 형보다 동생인데 한 번도 밥을 안 사줘 맨날 내가 사 이상한 거 아니야? 네가 잘 버니까 그러지 나보다 뭘 잘 벌어 우리 딴집이 월급 얼마 된다고 내가 뭘 벌어 국회의고 보장할 때도 한 번은 내 내 밥 안 사줘놓고서 바빠서 그랬고 야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 얼마 별정직이 얼마나 된다고 진짜 쥐꼴인데 어쨌든 네가 많이 벌잖아 뭘 사람 마음이란 게 있지 형이 돼서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게 말이 돼 부끄럽지 않아 전에 한 번 산 거 같은데 안 샀어 맨날 내가 사 형이 나보다 10살 많잖아 그렇게는 아닐걸 10살 많지 않나? 근데 보통 동생이 한 번 먹고 이러면 형수님 와서 드리고 돈 내고 이러면 한 끼 먹으면 맞다 마누라가 산 적 있잖아 마누라가 산 적 있잖아 그런가? 그래 어쨌든 100번 사면 우리 마누라가 산 게 내가 산 거야 어쨌든 100번 사면 99번은 내가 샀잖아 그래 보통 한 끼 술 먹고 이러면 10만 원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랑 미안하지 않아? 계속 사주는 나도 이상한데 내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굳어진 거야 아 그래? 너는 책도 내고 내가 책을 내면 그때 살 거야 내가 뭐 잘 되잖아 뭘 해서 대놓고 잘 되잖아 그럼 그때 샀는 거야 나는 지금 뭐든 다 안 되잖아 이번에 시사 업데이트 이슈대 이빨 뜨잖아 어? 그래서 이제 광고비 붙고 내가 돈 버잖아 그럼 내가 안 세겠니? 자 다음 시간은 뭔가요? 다음 시간은 곤나칸지 그 책 내면 좋겠는데 뭐야? 한 얘기를 왜 또 해? 갑자기 한 번 생각날 것 같아서 자기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혼자 편집하고 혼자 얘기하고 뭐야 그게 곤나칸지를 채고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한 얘기잖아 내가 클라우딩 펀딩을 하자 맞냐? 클라우딩 펀딩 뭔가 이상한데? 그냥 뭐 펀딩?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클라우드 그래 클라우드 펀딩을 하자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우리가 아브나이 니온고 혹은 곤나간지 아니면 전체 그냥 아브나이 니온고 이런 건 책을 만들 건데 펀딩해 주세요 돈을 모아주세요 그냥 먹고 나르자 에이 근데 그냥 이거는 열심히 그냥 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근데 항상 뭘 할 때 자기가 쌓아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뭘 얻을 생각을 해야지 형을 항상 시작할 때 뭔가를 다 얻고 나중에 의지부지하면 사람이 단타로 성공할 수 있지만 긴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 맞다 우리 니즈들한테 그걸 반응을 봐야지 아브나이 니온고 나와 죽돌이를 캐리커처화해서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모티콘 장사를 하려고 해요 에이 뭘 장사를 해 그래서 천원이나 칠백원에 니네 살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댓글로 반응을 좀 보자 에이 그래서 형편 없으면 안 만들고 어 나 살래요 나는 뭐 천원이 아니라 만원이라도 살 겁니다 이러면 또 끊기지 야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없다 아무튼 자 아무튼 오늘 진행에는 빅터와 실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에는 우리 새롬이 성녀님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간발해 다음 시간에 뵐게요